약 6년 전에 지인을 통해서 3만 5천원 정도의 상조보험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이 보험이 가족 장례식 장례 비용을 모두 다 지불해주는 보험 맞나요? 오늘은 상조보험에 관련한 문의가 쇄도합니다. 모든 장례 비용을 지불해주는 게 상조보험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조보험 같은 경우 가입한 금액만큼만 지불이 되고요. 그 이외에 드는 비용은 따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식사 제공비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요.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발인적 완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특징은 상조보험은 상조업에 포함이 되어 있고 보험은 보험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조보험에 가입하실 때는 꼭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만 보험사 폐업 시에는 냄돈의 50%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ведь아이 시에는 스페 amendment